제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경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식 부정한 것은 암수 둘식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식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사십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식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대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쥐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식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비시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제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해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해서 내놓으며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해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꽃,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해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옷,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마간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인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미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미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깟과 갈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밤과 르하빈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돌힘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르웃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마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오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매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허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의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의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의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의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로스를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데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례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데아인의 우루를 떠나 가나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룸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노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